왜? 나와. 너희 집 대문 앞이야. 나와. 싫어. 나와! 너야 너. 왜 안 나와? 왜 약속을 안 지켜? 너랑 합의해서 이혼서를 접수한 거야. 내가 강조한 거 아니잖아? 근데 왜 안 나타나? 왜? 바보야? 왜 안 나갔겠어? 이혼 안 할 거야. 누구 마음대로?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? 누구 마음대로? 우린 이미 합의했고 숙려기간이라는 과정을 거쳤어. 근데 네 마음대로 안 해? 내 이혼 내 마음대로 하지. 누구 마음대로 해? 앞으로 하진영의 아내로 살기로 했어. 내 자리에 다시 되찾을 거라고. 우린 이미 헤어진 사람들이야. 네가 집을 나갖고!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 왜 그래? 넌 이미 나랑 헤어졌다고. 오래전에 헤어졌다고. 누가 그래. 난 여전히 오빠 와이프야. 내가 원하는 deal 소수할로 했어. 내가 chunky 인테만에 한번 나에cessor. 서 002미터는 공이야. 누움 12 첫말? 여럿, 캐 Dennis.